저희 AB 아카데미는 웹툰 일러스트 애니메이션 분야 전문 교육 아카데미로서 우리나라 컨텐츠 산업의 선진화와 세계화를 위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정상의 자리에서 그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2018년도에는 자체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여 AB 그룹으로 발전하였고 창작자들에게 보다 나은 시스템에서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만화 애니메이션 입시 전문 브랜드인 애니벅스를 중심으로 웹툰 일러스트 전문 브랜드인 AB 아카데미 해외 입시 브랜드 애니벅스 재팬과 애니벅스 프랩 애니메이션 교육 브랜드인 서울 애니메이션 스쿨까지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강사와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교육 기회의 확대와 신인 작가 양성 및 발굴, 컨텐츠 개발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